우리 들려주고 싶은 노래 메들리로 그냥 내게 네네 생각난다 지금 시즈분들도 똑같이 느끼실 거예요 그냥 그냥 과거 향수로 확 가슴을 달려주네요 맞아요 그래서 유명한 말 있잖아요 노래는 타임머신이다 돌려보내지네 누가 얘기했는지 알아요? 누가요? 제가 얘기했어요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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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이제 그거 메들리로 숙녀에게 그리고 너에게로 또다시 갔다가 새들처럼 희망사항을 불러주시면 어떨까요? 나 그대 아주 작은 일까지 알고 싶지만 어쩐지 그대 내게 말을 안해요 나의 소상치 나에게로 또다시 너에게로 또다시 돌아오기까지가 왜 이미 없을까 이제 나는 나라서 내가 죽는 날까지 널 떠날 수 없다는 걸 세댈째로 세댈째로 날아가는 새들 바라보며 나도 따라가고 싶어 바라보 안에서 자유롭게 나도 따라가고 싶어 정받이가 잘 어울리는 여자 밤을 많이 먹어도 배 안 나오는 여자 내 얘기가 재미없어도 웃어주는 여자 난 그런 여자가 좋더라 김치볶음밥? 내 마음을 잘 만드는 여자 웃을 때 목적이 보이는 여자 내가 돈이 없을 때에도 마음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여자 딱 못 내지 않아도 멋이 나는 여자 껌을 씹어도 소리가 안 나는 여자 눈뚱해도 다리가 예뻐서 작은 치마가 어울리는 여자 완전! 나 그런 여자가 좋더라 나 그런 여자가 좋더라 하면은 여보세요 날 좀 잠깐 보세요 희망사항이 정말 거창하군요 나 그런 남자에게 너무 잘 어울리는 난 그런 남자가 좋더라 난 그런 남자가 좋더라 난 그런 남자가 좋더라 죄송합니다 아니 장동근을 짜고 형 장동근을 짜고 맞출 수 없어요 맞출 수 없어요? 죄송합니다 이런 적은 처음인데요 아니 내 노래 안 좋은 기억이 있었나봐 나 좀 아까 추웠는데 열이 확 나는데 왜 난 안 좋은데